아 그 캐릭터를 또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저장을 해 아 세이브 있나? 내가 또 레알 오야즈를 해야겠구만 형도 좀 오야즈같은 캐릭터 해봐 진짜 맨날 심노잼이야 진짜 레알 오야즈를 했다 신노잼이면 가서 사망이랑 하세요 사망이는 뭐 지금 같이 하고 싶어도 지금 뭐 내가 못 들어가는 곳에 있는데 뭐래 지금 선택지가 저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사망이는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깔고 가는거였어 옵션? 기본 옵션? 사망이는 그냥 그냥 뭐 같이 가는 존재지 발바닥은 크게 가야지 몸이 크면 그만큼 화살에 맞기 쉽단 말이야 닥쳐 어? 몸이 그렇게 크지 않아 나는 아 마순이 가야겠다 마순 나는 거기 움직이는 관역이다 조마순 간다 조마순 야 등짝 넓은거 보소 캐릭터 나왔어? 어 뽀빠이야? 어 나 어때? 바로 오야즈지 아깐 똑같은데? 어 나 딱 이걸로 게임 좀 해봐야지 못했잖아 야 너 날개 달렸다 야 너 날개 달렸다? 예? 어 개멋있지 이정도 내가 지고 봐봐 바로 관심을 보이잖아 이게 닌구님이라서 문제지 어 무기유하라 닌구는 뭐야 무기유하라는 뭐야 무기유하라는 뭐야 밀짚모자게 아 밀짚모자 아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어 왁구님도 약간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한번 여자로 해볼까 했는데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게 다리가 굉장히 슬림해요 약간 개미 나오는 그런 만화영화 보신 분 있으시나요? 3D 만화영화 약간 거기 나올 것 같은 그런 옛날거 아냐? 어 진짜 옛날거 나 초딩때 나왔던거 나도 본거 같애 그치 내가 초딩때면 형이 당연히 봐야지 형 그것도 안봤으면 진짜 늙었지 출렁출렁 여자야 너무 예쁘죠? 움직이는 다리 딱 각 보란 말이야 여자야 여자 여자 전혀 여자같지가 않아 비베일 내가 그때 말잖아 티라노사우루스 인간화 하는거 이젠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야 보니까 하하하하하하 팔기를 보니까 그러네 티라노사우루스네 티라노사우루스를 쓰면은 여기다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우리 그거 쓰면 돼 공룡뼈 티르케아톱스 쓰면 되겠다 근데 그거 왜 트리켈라톱스만 있으니까 딴 것도 있어 육식공룡이 간지인데 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거 하는게 있잖아 아 진짜? 어 우리 오늘 그거 꼭 타자 어 점수가 높아야 주던데 아 그래? 응 1600점인가 1700점 때부터 줄은거 같던데 점수 내려가면 자르는거 아니야? 점수 내려가면 접어야지 한주에 한 번씩 점수 리셋되잖아 아 한번도 하면 영구적이지 근데 어어 그래서 나 그거 있잖아 트리켈라톱스 그거 빼다구만 있는거 나 그 스킨 있어 내가 없으면 난 다 별로해 그럼 뭐 굿 좆 좆 아 여기다 공룡모자 딱 쓰고싶다 진짜 응 응 나 등 뒤에 나 척추 튀어나온거 같애 등 뒤에 너 지금 날개뼈 튀어나왔어 스카플라 지금 장난 아니야 그니까 이 등 뒤에 뼈는 부러지면 이거 붙이기도 힘든데 아 그거 진짜지 진짜 어 하하하하하하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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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그러면 등 수술도 해? 그니까 이거 뼈잖아 뼈 날개뼈 어 스카플라 그 가끔 플렉터가 부러져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어 원래 보통은 그냥 그거 보더기 같은 거 해가지고 어 어 붙을 때까지 놔둔단 말이야 어 근데 간혹가닥 심한 사람이 있어 갈.. 그럼 날개뼈도 붙이러 와? 어 그 수술하는데 진짜 힘들어 아 끔찍하다 3시간 걸렸어 그때 어 나는 늙어서 난 진짜 뼈 관리 잘해야지 여러분 다들 어 칼슘 섭취 많이 하세요 늙어서 부러지면 개고생합니다 어 인정 야 다 뼈 부러뜨리러 가자 가자 그것들 다 박살내버려 박살내버려 어 나 늦었다 아 하지 있고 어디 있고 다 내꺼 다 내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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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자식들 주먹지 어 나 갑니다 아 어 얼마 못 먹었다 야 이거 일로 일로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저기 앞에 어 내 앞에 사람 뛰어 간다 나 화산 쪽으로 뛰고 있어 어 일로 오지마 일로 나 그거 있는데 돌멩이 있는데 돌멩이 어 이쪽이쪽 이쪽이쪽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어 인벤터리 열려 이제 형 등짝이 진짜 오야지 같다 어 레알 오야지라니까 응 3인칭만 되면 참 좋을텐데 어 해왔 tao 나 여기서 가장 싫은게 뭔지 아나 어 잠자리 와 잠자리 창으로 몇번 찌려면 있습니다 창 만들기 전에 만나 어 ее 잠자리 하하핳 하하하하 인정 창 만들기 전에 만날 때 진짜 빡쳐 그런 Peanut 늑비님 고맙습니다. 별핑선 몇개나 아 오늘 원차티 랩님과의 볼때도 그리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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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 뭐야 어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어 나 피 많이 달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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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내가 칼나 한번 찔렀어 기다려봐 어... 도망가다 출똥! 가자! 아니 나 지금 뭐 없어 아니야 괜찮아 따라와 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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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야지 이것들이 그래 응징을 해야될거 아냐 갑니다 내 동생을 쳐? 그렇지 어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어! 어 아니구요 살생무기가 없어 나는 어 괜찮아 괜찮아 돌멩이 밖에 없어 걔 지금 피 별로 없을거야 따라 붙어 계속 따라 붙어 어 렉 걸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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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따라 붙어 계속 따라 붙어 잠자리에 잠자리 붙여버려 잠자리에 어 스테미너도 좋네 지금 상황 나쁘지않네요 어딨어? 아 까비 여기여기 나 안보여 나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 아 저기다 여기 찾았다 찾았다 어 나 왜 싸운 BGM 나와 왜 이거 나 그거 걸렸어 그래 어어 그렇구나 아 까비 어 죽고 난리났다 링구 죽었다 어? 링구 죽었어 안돼 링구님 어 야 계속 몰아붙여 그래 어 계속 몰아붙여 이쪽이야 이쪽 나 따라 본데 나 따라 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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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테미너 없어 흩어진다 쟤네 그냥 괜찮아 왼쪽에 한명갔고 오른쪽에 한명갔어 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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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보인다 진짜 헝거게임이네 이거 얄짤없네 진짜 그래 이거 들고 싸워야되네 가만히 있어봐 좋았어 좋았어 형 어디가 여기 놔두고 오케이 오케이 얘가 지금 방패 두고 있어서 방패를 막아보면 방패 터진단 말야 창이 터진단 말야 아 내가 내가 옆에서 내가 곡괭이 질 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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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들어가 들어가 쟤네 한번 우리 우리 한번 왔다가 어 인생 털리고 가네 어 이렇게 털린 친구들 만나봐 BGM 개나와 어 재미도 다 도망갔다 밑도 쭉 도망갔다 계속 가 계속 가 쫓아버려 어 안보인다 아 스프로 들어가니까 안보여 아 다시 올라간거 아닐까 야 우린 뒤가 없어 얘네들 죽여 우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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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방패 여기 할게 내가 방패 여기 할게 어 얘 무서워서 똥지졌어 됐다 브라질 어 잠깐만 한병도 했어 한병도 했어 한병도 했어 어 창이니까 그래 니 친구 죽어서 와야지 어 니 친구야 야 너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어 잠깐만 잠깐만 벌 벌 벌 벌 벌 잠자리 잠자리 그럼 나 따라오던지 어 가야돼 가야돼 어 형 형 어 잠자리가 형 잠자리가 형 잠자리가 나보고 잠자리에 내가 볼게 있어 내가 그니까 가지 말랬잖아 내가 그니까 가지 말랬잖아 아무것도 템도 없는데 뭘 무작정 그렇게나 달려 아냐 어딨어 어딨어? 무시체에 어... 형 살아서 봐 형도 이제 거의 끝났다 딜 오빠한테 기절하면 게임 끝나 어... 기절 안했어 빠른 리게임 봐? 아냐 내가 죽었으면 형이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해 총 만들어 총 어 내 형 갈 것 같다 야 누가 나 때렸다 어 형 오래 못 살 것 같아 형이 지금 우승할 확률이 있잖아 믿게 말 확률이야 하하하하하하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어 무관아 또 떼지는다 어어어 어 어 잠자리 잠자리 으어어어 어 어어 형 개를 때리면 어떡해 쒸어어어 으어어어 간다간다 스테비눈 없다 스테비눈 없다 간다는 간다 뼈 건다 야 이거 살아서 우승하면 애줬는데 야 어지마 야 어지마 야 이 미친 잠자리야 어 나 스테고가 어 스테고가 와서 죽였어 아 그 스테고가 따라왔대 아 나 진짜 아 이걸 잠자리가 형은 나랑 잠자리 다 죽은거야 이거는 스테고 막타 änge het 하하하하